딸기 콩포트는 호불호가 없더라구요. 냉동딸기 800g을 한번 씻어서 준비해줍니다. 냄비에 딸기를 넣고 알룰로스나 설탕 200g을 함께 넣어주세요. 강불로 태고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딸기를 으깨줍니다. 건더기가 살짝 씹혀야 더 맛있으니 너무 잘지 않게 으깨주세요. 딸기가 끓기 시작하면 3분 정도 더 끓여주고 뜨거울 때 용기를 한번 내어주세요. 용기에 콩포트를 뜨거울 때 담아주면 밀폐가 더 잘 돼서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. 알룰로스는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많이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. 딸기우유나 에이드로 만들어도 좋고 냉동딸기 몇개와 콩포트를 함께 넣어 믹서에 갈아주면 딸기쉐이크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